아 그렇지 후드돼지 안녕 확실히 프레임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걸 님들 그러고 보니까 몬 아이스본은 아직 안 샀다 아이스본 사야 돼 지금 이거 제가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있을만한 건 다 있을 거예요 그때 한창 몬 많이 할 때는 파티를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돌리면서 들어갈 때쯤 돼서 내가 템 먹을 수 있게끔 딱 잡아두고 다음 파티 들어가고 딱 먹고 다음 파티는 들어가고 딱 먹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소재 모았는데 몬스환서 월 라이스고 PC 모널이나 좀 다르네 이게 좋아 오늘의 룩 아 여기는 이런 거 그냥 애초에 만들어놨네 이게 풍족한 것 봐 야 세팅 훨씬 잘해놨네 돌았고 아 5만 포인트 포인트 남는 것 봐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로딩 차에 속도 진짜 많이 난다 PC가 진짜 빠르게 하구나 브라치클로 쓰는 법을 가르쳐주마 지시에 따라 잘 해봐라 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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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진짜 오 웬일로 빠빠씨와 함께하냐 아 보드웨이 염원 공격하기 안됩니다 하하하 10년동안 빠빠씨 예정 맞다 오호 진짜 있네 뭐야 왜케 많아 이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잡아도 항상 있구나 아 이것은 부타고에 덕후리 오오 다른 놈이다 얘도 레이기에나야? 아니네? 사냥하는 애? 와 미쳤다 와 와 아이스본 아이스본 마스터랭크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마스터랭크 오 몬스터 헌터 M 하하하하 레전드 근데 나올 수도 있긴 하겠다 자동사냥 기능이 있으면 레전드 하하하하 기사시보리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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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시보리 오오오 기단초상 컬 뭐야 이렇게 말 안하고 가도 되는 거야? 하하하하 따라산네? 고양이 아이 귀여워 와 수염이랑 머리, 눈썹 언 거 같은데? 힐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이고 내 고양이, 또 잃어버렸어 아니네 오 시작이야 이대로? 와 짱이다 맵 얼어버리기 전에 여기에 캠프를 만들죠, 캠프? 옷도 갈아입을래요? 사령관님이 준비해주셨어요 아, 아니? 괜찮은데? 안돼! 내륙 오, 고추 핫드링크 일정시간 동안 추위를 안 하는 음료 오, 일단 꿀꺽 오, 쿨 드링크에 반대되는 건가? 와, 빨리 망치로 저걸 건드려보고 싶어 야, 보채도 안 하네? 퍼스트 블러드 어쩔 수 없는 걸 도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큰 놈도 한 마리 잡았으면 작은 놈도 한 마리 잡아야지 극상의 모피 야, 안 되겠다 보기만 주는 게 아니었구나 모피면 어쩔 수 없지 좋은 옷 만들어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뭐야, 딱 봐도 뭔가 털 같은 게 보이는데? 아, 시체구나 와, 레전드 그 놈이네 얼음 얼음생선이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дальше 너무 재밌겠다 와아 당장 가! 죽여버리게! 덤벼라 불안고도스 동아룡 아아 오씨 빠자아 포기다 포기다 호오오.. 이거지 타격감 돌았고 가자 빅뱅크 어택 타타 타타 노타어 허어 1번쪽으로 간거 같으니까 밥 먹고서 다 집에 잡자 허! 이것도 팔지 어어 아 이보 대단한걸 어어 호오오오오오오 미쳐 우아~~ 겟 멋있게뜨 우아아 으아아 크오 Y-rok 미 쳐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레전드 저기요 슈호하지 마십쇼 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 한다한다한다 테로타툼 어? 으아아아아아하하 우와! 우와 감쌌어! 감쌌는데! 물었고! 해대기! 와아아아! 단차! 으아아아! 몸이 집어떼러 움직여! 레이시게임 위에 이런건 처음이다 오케이 언덕! 넌 뒤졌다 내 주 포지션에 온걸 환영한다 가볼까? 호우오오오오오오 와다라라라라라라 그렇지! 300 빠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쳤다 피시 여러분들 풀스 사세요 음 이러고 자는구나 눈빛에서 그냥 자는구나 같이 가자 와 너무 재밌다 첫 번째 사냥인데 여기 환경 생물도 좀 잡고 싶은데 펭귄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뭐야 이거 일로와 넌 내 거야 온천 원숭이야 너도 내 거야 집에 가자 와 바로 바로 세팅된 것 봐 여기서 하는 거구나 이제 온천 빨리 가보고 싶다 엄청 넓네 이거 거의 게임 DLC 가격이 게임 하나 가격이긴 한데 그럴만하다 어 뭐야 얘 뚱냥이 됐어 음 아무거나 해줘봐 헐 헐 할머니의 손길 우와 잘 읽었어 빵 세팅 짜잔 우와 정갈한 것 봐 와 집 좋아진 것 봐 어 뭐야 온천도 있어? 야 레전드네 환경 생물 배치 아 이것도 다 할 수 있구나 온천 원숭이 아 내가 아까 잡았던 거네 얘네들이구나 온천 원숭이 헐 나한테 온다 한마디는 빼가지고 저 안에다 넣어볼까? 여기 있네 온천 어허 이 옷 입고 그냥 뻗어버리잖아 온천 원숭이들은 이 안에 있는 거 좋아하나보네 까불며 떠들기 하하하하 장비 표시 전환 사르륵 우와 이렇게 되네 하하하하 싫어해 에잇 에잇 하하하하 오 사우나 온천 아 여기가 집회구역이야? 조기옥탕 어 아까 그거랑 다르다 아 고양이 여기 데리고 있네 상의만 바꾸고 야 왜 이렇게 매끈매끈해 이거 다리 게임 안에서 경치구경 개좋고 39,800원이면은 아이스본에서 음 겨울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엔 사우나 일단은 이거는 이 옷을 입고 사우나 가는 건 좀 그렇지 오 땀 뻘뻘 흘리는 것 봐 말 걸어야 될 것 같아 왠지 사연 있어 보이는 아저씨야 고양이 털다 뽑힌다 야 너 그러다 힘들어한다 해롱해롱 으어 야 물 마시는 것 봐 너만 먹냐 여긴 어디야 1층인가? 와 뭐야 아 여기가 여기서 그리로 가는 거구나 아 이제 사냥 좀 하자 림들 너무 너무 싸돌아당겼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 방에서 쪽으로 갈 수도 있네 어디가세요 아 와 이게 뭐야 섬광판 왜 이래 자 여기는 막혀있고 그 녀석인가? 그.. 뿔 달린 녀석 와아.. 임팩트 봐 미쳤다 왔다 와아 등장 진보소 와.. 개쎄 보인다 약간.. 그.. 디아블로스 같은 느낌 뭐야 왜 도망가 너 아.. 싸우고 있네? 좋아 시작 좋아 단차 아! 오씨 헐 이거 그대로 왈로왈로왈로왈로왈로 오늘부터 못살아간다 오늘 어디 점프할라고 뒤져 이 녀석 쉬운걸? 죽을 수가 없네 이 녀석한테도 다른 무기 좀 써봐야되는데 일단 톨이 미는거는 망치로 좀 하자 그냥 망치프기 너무 좋다 여기 땀검 쓰기도 좋겠다 망치랑 땀검이랑 됐다 뿔좀 깨자 야 이번에 뿔 깨갈게 꽉 잡아 오씨 뭐야 스팀이나 따라 버리는데 꽉 잡아도 뭐야 안내려갔어 한 번 더? 어... 후 olduğu 으타아 와시 벽을 깨면서 어어없어 쁙, 쁙 쁙 XY 된같은데 우와 어디갔어 나무엉 어어! 허허허허 나무들고 생기는거 봐 신났다 빠져라! 안돼! 안돼! 야아아아! 춤추지 마 이거 입이 아주 작네 얘는 초식인가? 고기 먹을 것처럼 생기진 않았네 아! 잠깐만 나 그러고 보니까 밥도 안먹고 왔네? 어 뭐야 왜 또 밥 안먹어져 에이 젠장 어바사마! 아아단들끼리 여기가 왔어 네 네 레이디에나의 흔적이예요 시르베 무시 네 그럼 그 부분에 따라서 그 부분에 따라서 도착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요? 하지만 그 부분에 따라서 도착할 곳은 없을 것 같다 빨리 확인해 볼게요 어 뭐야 익숙한 생김샌데? 저 털 아 그래 맞아 토비카같이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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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얘랑 만나네 아 이거 귀찮은데 일단 기아녹하자 밥먹고 독해복략 가져와야겠다 야 여기서 이런 애가 나오네 아 간만에 한방약 좀 쓰겠구만 가서 함정 깔고 일단 조넴패자 들어와 들어와 와 이게 어떻게 맞은거지? 야 도와주는 애들 있네? 저 너구리 스컹크 처라는 기녀석들 파타 파샤 피해 피해주고 어어 얀저라쿠 아치콩 바로 나오네 자 또 팝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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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딜 가미하면서 바로 하하하하 어 한놈 도왔다 아아아아아아 매번 느끼는거지만 독있는 애들은 너무 성가셔 약먹어줘야되는게 아니면 손해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간다아아아 아아아아 빡침? 빡침? 빡치면 맞는게 안아프냐? 자 자 독댐은 피해회복으로 체력 괜찮아 얘도 딸피야 나도 딸피지만 인녀석이 더 딸피일걸 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öm 잘앉돼 언제죽냐 여기는녀석들은 피통이다 명인 푸 Miller 이렇게 봤네. 빨리 자러 가아. 어! 안 돼! 첫 대스가 독 때문에 죽다니. 음 이번 스토리는 이거 풀면서 나오는 거 있구나. 음. 어! 안녕 아이보! 오 많은 소득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이죠. 기대된다. 어떻게 될까? 밥도 해주고 다 이제 저쪽에서 수주도 받아주고 다 하는 건가? 3대째 먹보가 안 보이는데. 아 게임에서 취급 봐. 3대째 먹보. 좋아. 잡아볼까? 잠깐만. 그래 여기로 가야 수주를 할 수 있지. 밥 먹으면 안 돼. 해주는 밥 먹을 거야. 같이 하는 첫 번째 인문에 내용은 2주 2중의 아동을 조사하는 거야. 오! 이렇게 되어 있네. 하위 상위 마스터. 푸케푸케부터 잡아볼까? 그러니까. 별로 안 셀 것 같은데. 얘네들이 아중 이어봤자 얼마나 세겠어. 밥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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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모션이네. 음. 좋아. 똑같은 모션인데 더욱더 좀 행복감이 많이 느껴진다. 그치 못다다? 못다다? 와 뭐야 엇 이게 뭐야 더러워 피하고 싶어 어 아아 물 먹고 뽑는구나 아 눈 색깔 봐 얘는 안 귀엽다 와아 브레스 쓰네 아 얘는 독 대신 물을 뿜는 애로 바뀌었네 하지만 그래봤자 포켓 포켓 우야아 하하하하 저 물 공격만 안 맞고 잡는다 최대한 색 배치가 너무 징그럽긴 하다 이전에 거는 그래도 조금 귀여운 느낌은 있었네 빡 우와 오 데미지 봐 어? 이걸 수리를 탄다고? 말도 안 돼 이게 제 필살기구나 아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빠 우와 으아 하하하하하하 너 뭐 도망자야 너무 재밌다 와 뭐야 두 갈래로 갈라가지고 때려 자막 조심히 해야겠다 아니 아 컷신 너무 많아 도 är 두 갈bro 인삼빈 아니 안 눈 System 음 와 뭐야 연기를 발사하잖아 헐 와우와우와와웃 대박 와 연출 너무 좋다 색깔 봐 오자마자 미안하다 응 기막에 갈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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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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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운다 들어와 때려야지 때려야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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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삭인가봐 안 내려와 이 자식 아 예 이 자식아 에이 씨끈을 잡자 귀찮다 와 얀잔하프는 얼마나 때려야 될까 이 녀석이 이 정도면 한 번만 누워주십시오 지킴다 지킴다 어디서 어디서 어 고당 이렇게 힘들다니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체력이 더 많네 진짜 아 일단 오늘 방송 오래 하기도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아이스본 1회차는 끊어 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만 오늘 진행하고